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 highlights. beginnings by Од anatifice 저 사장님 사진에 찍어 왔어요 tens기가 잘ns 무앉한 squares 물 갈 때가 됐네요. 녹조가 MONSAL 그래도 이 물이 위에는 깨끗해요. 바닥으로 다 품젠이 돼서 오늘이나 내일쯤 물 한번 갈아야겠습니다. 날씨가 덥고 막 그리고 습득하고 그러니깐 물이 빨리 상하네요. 밥 고기만 발라먹는 거 봐. 밥을 안 먹고. 밥을 안 먹고. 뭐가 좋은지. 저기.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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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 재식하바 이렇게 하라이를 탄 냥입니다. 여기.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또 가다가. 던질 쪽으로 가야죠. 여기. 여기 들어가지 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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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며칠. Ь아. 들어간. 그리고. 여기. 여기. isy.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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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정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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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를 켜봅니다 배달가고 있어요 오전 지금 오전 아니구나 점심시간이 다 됐구만 평일날에는 오전에만 배달이 오더니 오늘 토요일이라서 점심때쯤에 오네요 쉬는 사람들도 좀 많고 모르겠어요 정사가 되든 안되든 정사가 되든 안되든간에 오늘은 배달에 가고 어저께 물을 하려고 했는데 가게가 다 물을 닫아가지고 가는김에 물도 채워가지고 오려고 차를 갖고 갑니다 요즘에는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불케이지스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덥기는 무지하게 덥고요 아신분들은 아실겁니다 한국의 끈끈함 못지않게 평상시가 35도니까요 평상시가 35도니까요 최강원도랑 40도 슬쩍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 나무도 사갖고 올까? 아니면 벽돌로 할까? 나무나무 이거 맹장올린 나무로 지금? 아니면 저기 뭐 그것도 100페소야 4개이면 100페소 400페소야 나무가 싸긴 하다 멍청이 4개 5개 4개 저러 가야지 오늘 치킨 사먹지 말자 응? 왜 까마이 벌라고 갖고 조금 벌라고 갖고 다 싸버리면 어떻게 돼 안먹어 치킨 남았어? 한 분 남았겠다 다 먹었어? 오우 다 먹었어 혹시 다 먹었어 아 독이 먹었지 자 물을 이제 만들어 갑시다 어우 졸려 너무 일찍 일어났어 왜 드라마을 봤을 때 드라마을 봤을 때 안 좋지 기억이 안나 저희 아가씨도 기억이 안나고 저 아줌말이 그린 그린 그린카 그린카 지금 울산 왔습니다 아 이거 번거롭네요 수도꼭지 열어가지고 집에서 해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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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소포 붙이고 오카이 오카이 지금 차로 갑니다 얘들하고 다 같이 안녕하세요 뭐냐 신나네 왜 안해 왜 안해 신나 밥만 먹여 밥만 먹여 라이스만 오니 이띵 노 미이 여기가 바깥은 오는 건다이 가락니깐 온랑 다우가니 너가 막 안녕 다시 해봐 신나 여기 보고 구독원들이 할로 뭐가 헬로해 안녕하세요 고기 줘 이띵 이띵 그놈은 고기 먹겠다고 하기 싫은거 하네 뒤지어 하기 싫은거 다리 Guillermo 한국에서 부끄럽다 한국에서 유명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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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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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제품이 되요? 아 아 내 이름이 아이 이 학생들의 이름은 이 아 서니 기온 하여 다필이 젖 원이 탄한 plank이야 아우 배아 치마 딱 아우 배아 려가 부모가 아우 배아 dona 뱅 가사 관한 막내 바이 대세 5개 6개 7개 7개 상을 봐서 더 싸게 해주면 조금 더 사고 6개만 산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보이시죠? 다 코리아래요 중국에서 온건데 네 6개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멋진 나라인데 도심 속에 야자수도 있고 얼마나 멋집니까 캐시 든 사람이 장땡입니다 캐시 든 사람이 장땡입니다 캐시 든 사람이 장땡입니다 물을만 먹고 다 먹었어 뭘 다 먹었어 난 안 먹었어 왜 콕 자체 나와요 메로나 사달라고 우리는 지금 메로나를 하나씩 우리 입에 물리니 조용합니다 네가 한 벽 메로나 사달라고 타카를 간다 예전에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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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30% 왜 먼저가 없어? 머리 드림된 놈이 먼저야 항상 여기가 지름길인데 공동면지 가운데를 지나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길이야 이건 머리 드림된 놈이 손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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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